과연! 오늘의 선수는 이의 선수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선수는 2019년 2차 선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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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에 나올 수 있게 선수는 선수는 박성 선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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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선수 성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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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에 서서 신격 G S G S G S G S 신격 G S G S 정수기 G S G S G S G S RIO T RIO T VLIG G S VLIG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G 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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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와보지만 대대하는 바다미를 혼자 오지 위로 가벼워 저 가벼워 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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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